안녕하십니까 25년 술쟁이 오춘봉입니다. 두 말하면 잔소리, 세 말하면 곧밥 이스민연들 없이 절대로 후라팡일도 없는 25년 술쟁이 오춘봉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하루가 지나서 2019년 11월 9일 토요일입니다. 토요일 아침 오춘봉이 또 청정식자재마트 가게에 필요한 제품들 또 물품들을 장도 보고 보려고 시장에 나와 있습니다. 식자재마트 지금 오춘봉이 개똥싸요 시작과 동시에 이춘봉이 1976년생 나랑 갑장이네 이춘봉도 어디 살아 오춘봉이 대전에 있다 춘봉당해 이춘봉이 개똥싸 인생치킨 피똥 물똥 싼다 여기 보면 행사 이렇게 바베큐 치킨 그리고 소금구이가 12,900원 15일까지 세일하네요 오늘 양파가 필요한데 양파 10kg에 7,800원 아주 저렴합니다. 여튼 이짝조차 필요한 것들 장도 보고 함께하면서 우리 뽕시개물이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진라면 매운맛 10개 4,380원 개똥, 피똥, 물똥싸요 환자원내 가격 똑 떨어지네 고추장에도 아주 세일을 저렴하게 하고 있습니다. 마침 이런식 아니라 아유 목이 좀 담겨 있습니다. 청정식자대마트 입장 개똥싸요 환자원내 물좀 한잔 마시고 쓰니 콕을 왜이렇게 꼼꼼하게 지점해놨어 개똥 싸네 환자원내 물좀 한잔 마시고 뽕시개물 양태가 개의 목이 잠겨있습니다. 아유 물이 보약이네 쌈빵 안에 털어 개똥, 피똥, 물똥 다 싸요 환자원내 입장 가정각색의 포장용기 사이즈별로 1호부터 63호까지 나란히 지열되어 있습니다. 혹시 자영업하시는 분 포장용기 궁금한 거 계시면 여기 와서 한번 보기만 하셔도 사이즈별로, 용량별로, cc별로, 용도별로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고 각양각색의 소스 드레싱 소스부터 해가지고 제품 요리아지 소스 다 뭐 없는 종류가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 샐러드 이렇게 피자집이라든지 이런 데서 이런 샐러드를 많이 써요. 그냥 뭐 굳이 하나하나 만들지 않아도 웬만한 건 없을 수 있는 건 다 소스부터 해서 진열되어 있습니다.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대로 두랍바 일도 없는 25년생의 5층봉 우리 뽕시 패밀리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쫙쫙 이 쫙쫙 흔들어 주세요. 요게 제가 등갈비 매일 먹는 거죠. 요거 그냥 부어 먹으면 뭐 다른 게 필요 없어. 개똥피똥물똥 싸는 거지. 작은 걸로 3950원 입장 요거는 제가 혹시 야방할 때 이렇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저쪽 이쪽저쪽 흔들어 주세요. 이쪽저쪽 이쪽저쪽 흔들어 주세요. 제가 쓰는 소스는 이렇게 펄크 소스도 있습니다. 10kg에 26,500원 소스 한 개만 입장 입장 개똥 싸요 비똥 싸요 반 야왔네 고춧가루는 다음 파스에 좀 사고 급하게 필요한 것들만 이쪽저쪽 입마야트 이렇게 라면들 행사 많이 하네요. 멀티 순라면 3650원 이렇게 열라면 2200원 5개 2200원이면 4520 400원 조금 넘는 거네 틈새라면도 4000원 5라면 1990원 뭐 이 쫙쫙쫙 신행면 이런 것도 싸고 저렴합니다. 개똥 비똥 물똥 싸요 환자 하겄네 뭐 신행면이 좀 맛이 좋더라고 1900원이 뭐 인정이다 이거 뭐 인정 예 신행면 1900원 인정 그리고 참깨라면 뭐 여기 참깨라면도 맛있는데 참깨라면 인정 여기 참깨라면이 맛이 좋아 이 쫙쫙쫙 인정 열라면도 뭐 2200원이면 인정이잖아 빠꾸 없잖아 우리 열라면에는 빠꾸 없어 열라면 너도 너도 입자 예 대충 입가있어 뭐 자 이게 계란도 남아있는 거 사용하면 될 거 같고 왕뚜껑이가 하나에 790원이네 하나에 790원 한 개만 입자 예 슈퍼맨 슈퍼맨 왕뚜껑이 790원 입니다 이렇게 왕뚜껑 790원 근데 요 그림이 살아있네 슈퍼맨 쌈빡하네 쌈빡한 왕뚜껑 790원 개똥 비똥 물똥 싸요 황한 장어네 입장 입다는 바로 옆에 광어들 잘 자빠자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이놈들아 깨어나야돼 야채코너에 왔습니다 야채코너 뭐 부추 무 주키리 호박 열무 이렇게 시세가 나대로 나와있고 이렇게 지금 맛있는 국산 알탈이 21,900원 저렴하진 않지만 아주 싱싱합니다 이건 4,500원 알탈이 요거 딱 알탈이 딱에서 김치도 안구면 끝내주지 배추가력이 아주 높은 상태에요 예 입짝떼짝 있음이 없음 대로 시세 그대로 이렇게 오픈하고 있고 저는 요 칼밥 아이고 칼밥 어딨냐 여깄네 제가 쓰고 있는 칼밥 입장 요거 슬라이스 예 새송이 슬라이스 칼밥을 쓰고 있어요 칼밥 입장 3,800원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대파 한단 3,900원 누구나 부르는 노래 양배추가 겁나 비싸네요 대망 12,500원 내려오는 사람도 길을 걷는 사람도 내박자 쿵짝 이라네 쿵짝 쿵짝 쿵짜자 쿵짝 내박자 속에 짜잔 네 깍두기가 10kg에 12,000원 개똥싸유 휘똥싸유 환장원네 순두부 두부도 세일하고 있네요 일단 당장 필요하지 않은 것은 패스하면서 가고 있습니다 메추리알 키로에 6,400원 예 요거는 다양한 요리에 많이 들어가죠 김밥 단무지 한 빼기 3,300원 반달 단무지는 1,900원입니다 대신에 반품은 셀가라 불가라고 써있네요 이렇게 1,900원 가격 저렴합니다 그리고 양파 10kg에 7,800원 15kg에 9,900원인데 저는 어 요번에는 9,900원 밖에 있는 거 10kg짜리로 예 15kg 쓰면 조금 바로바로 소진하는데 문제가 있더라고 10kg를 두 번 한박에 사는게 아니라 사고 다시 사는 것 쪽으로 전화와요 개똥싸유 비똥싸유 환장원네 고마 지금 형 영상 촬영하고 있어 바로 전화할게 응 예 우리 동생 북봄 전화하시오 영상 촬영중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개똥싸유 비똥싸유 모든게 빠꾸없이 인마야트에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없는대로 무엇이 중요합니까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대로 우동 지금 행사하나 그거 CJ꺼 끝났어? 응 면사랑 거 두 박스만 빼줘요 네 이 짝 저 짝 이 짝 저 짝 흔들어 주세요 이 짝 저 짝 이 짝 저 짝 흔들어 주세요 있으면 있는대로 없으면 대로 에 뭐 필요한 것들 이렇게 인마야트 장을 보고 있고 이렇게 이 필요한 물품들 제품들 하나씩 하나씩 하고 제가 그 훈제오리 숯불구이 여기 있는데 요거는 이제 슬라이스롤 되있고 요건 통으로 되어있구요 요거는 또 슬라이스 다 쳐져 있어요 이렇게 세가지 종류가 있는데 가격은 큰 차이는 없어요 근데 자기 사용법에 맞게 이렇게 하면 되고 제가 요즘에 이제 숯불구이를 많이 하다보니까 꼬치류가 사실은 사업장에서 많이 써요 이렇게 닭가죽부터 해서 닭꼬치 숯불 닭다리 그리고 롱꼬치 이런 많은 종류의 꼬치들이 있습니다 뭐 파닭꼬치도 있고 일단 이 중에서 요즘에 계속 숯불구이를 많이 하니까 만만한 놈 만만한 놈 하나만 하나만 초이스해서 어떤 놈이 만만하냐 닭가죽 이런 것도 괜찮은데 그죠 예 만만한 놈이 대충 이짝짝짝 자 저도 먹고 민고기도 좀 해주고 이런 식으로 예 이건 뭐야 꽃끼오 파닭꼬치 소스까지 딱 들어있네 다섯 개 둘 넷 다섯 개 얼마야 꽃끼오 파닭꼬치가 다섯 개 아니 가격이 어디에 나오느냐 꽃끼오 파닭꼬치 6980원 요런 건 좀 많이 들었는데 엽증이랑 한번 먹을량이 아니라 양이 많아 양이 많아서 일단은 빠꾸 없이 저 이런 닭꼬치보다 무엇이요 이거 염통꼬치 9690원 염통꼬치 뭐 이거 1년 내내 먹어도 되겄다 하나요 몇 개 들어있는겨 50개 들어있는겨 50개 염통 이거 1년 내내 먹어도 되겄어 염통꼬치 와 이거 1년 내내 먹어도 되겄어 그죠 이거 50개 50개 얼마요 9690원 50개니까 하나에 200원 꼴 되네 개똥 싸유 삐똥 싸유 야 이거 다 먹을 수나 있으나 보겠다 염통 염통 닭가죽 아유 닭가죽도 맛있는데 황한장 에요 석 개똥 싸유 이거 닭가죽 알지 이거 닭가죽꼬치 이것도 맛있거든 닭껍데기 이거 꼬다리 꼬다라니 개똥 싸는겨 에라 모르겠다 너희들 둘은 당첨이다 염통하고 닭가죽아 기다려라 개똥 삐똥 물똥 싸유 황한장 얻네 어 매일 저녁 9시 이짝차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25년생이 오춘봉 꼬치 고르다가 개똥 피똥 물똥 싸유 화한장 얻시유 이따 저녁 9시 이짝차차 라이브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영광입니다 자룸모 다 구조하지만 예 오춘봉 이렇게 응원 주시고 함께 해서 정말 고맙습니다 어 대단하지가 않지만 김환장 깬네반장만큼이라도 우리 뽕시 패밀리 화이팅 드리고 응원드리고 아지아지아 빠샤 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춘봉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임마이하트 쌈바가네 토로 막 토로 화한장의 회똥 싸유